비참같이 새해 카운트다운 할 사람이 없어서 편의점 전자레인지에 11시 59분에 핫바 넣고 1분 돌려서 공공시에 꺼냈어요 5, 4, 3, 2, 1 땡! 오 이거 재밌겠다 오 채팅창에 꿀팁이라고 다들 감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나 올해 연말에 해봐야지 오 이거 시간 맞춰가지고 이거는 뭐 전자레인지 꼭 59분에 안해도 되잖아요 58분에 해도 되고 11시 50분에 해도 되고 전자레인지 그 딱 했을 때 완료됐을 때 소리가 되게 영롱해요 땡! 그렇죠 기분 되게 좋은 소리잖아요 다 됐다는 소리 먹는 것까지 또 있으니까 와 채팅창에 와 천재라고 아 GS22 또 아 재야의 핫바 오 괜찮네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죠 전자레인지에 넣는 라면도 되고 소세지도 되고 넣지 말아야 될 몇 가지만 안 넣으면 되죠 3분 카레 같은 것도 되고 플라스틱 같은 거 안 넣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말에 연기대상이 항상 말일이 하거든요 SBS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대상 언제 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보다가 거의 새벽 1시쯤 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괜찮겠네요 다들 왜 이렇게 공감해 다들 지금 다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기대상 보다가 아마 우수상에서 최우수상 그 사이쯤에 재야의 핫바를 재야의 핫바 전자레인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해봐야지 네 음 born im